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그지같은 구타 유발자 최악의 소개팅 빌런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모처럼 소개팅을 나갔는데 영철이 같은 놈이 나왔어 이 그지같은 놈 반죽여놓고 주선자도 죽이러 갈거야 원제 내 인생 최악의 소개팅이야기 참고로 이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약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냥 심심해서 써봐요 당시 제 나이 29살 남친도 없고 많이 적적하던 차에 제 친구가 자기 다니는 자전거 동호회 사람을 소개해주더라구요 그렇게 받은거죠 나이가 우리랑 동갑이었나 아니 한살 더 많았나 그랬는데 여하튼 이 새끼가 직장이 합정쪽에 있고 저는 좀 더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볼지 장소를 정하는데 이 자식이 그 중간지점인 이태원에서 만나자고 하는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거기가 중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알았다 하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했죠 그랬는데 만나기로 한 당일 오후에 연락이 왔고 나한테 하는 말이 아무래도 일이 늦게 끝날 것 같다면서 자기 회사 쪽으로 와줄 수 없겠냐고 물어오더라구요 참고로 제 직장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왜 나도 사람이니까 갑자기 이러니까 하지만 어차피 날은 잡힌거고 또 이 자식이 일 끝나는 시간과 제가 이동하는 시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맞을 것 같길래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아니 이 새끼가 어?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이 거의 20분 정도 늦게 나와 거기다가 여기서 더 기가 막히고 짜증나는거 아니 분명 사진상으로는 봐줄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뭐랄까 엄청 거친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큰 암초에 부딪혀 약 한달동안 자초되어 썩고있는 오징어배처럼 생긴거야 농담 아니구요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진짜 이게 결혼정보 회사였으면 환불가게야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건 소개팅이고 일단은 만났으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 물론 저야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여하튼 밥을 먹자고 하길래 알았다니까 자기가 잘 아는 맛집이 있다며 합창에 조그마한 함박스테이키 집으로 나를 데려가요 그리고 주문을 하고 난 후에 하는 말 꽁꽁씨는 무슨 커피를 좋아하세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별생각 없이 라떼요 이러니까 씩 웃으면서 에이 저는 더치커피가 좋습니다 이러길래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게요 저를 자꾸 쳐다봅니다 뻘쭘하게 그래서 뭐야 하고 있는데 씩 웃으며 하는 말 저는 말이죠 밥도 더치가 좋아요 이지랄 아니 지금 이걸 농담이라고 하는건가 싶어가지고 잠시 멍했어요 아 아 예 더치 좋죠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살게요 라고 했더니 헐 이 자식 엄청 좋아해요 그래 사실 그래 뭐 더치가 나쁜건 절대 아닙니다 옳은거죠 저 역시 늘 그렇게 하는 편이고 또 이게 마음 편해요 허나 지 멋대로 시간도 바꾸고 거기다 사람 먼 길 오게 만들고 죄송합니다 잠시 멈췄네요 왜이래 이거 어 풀렸다 아무튼 그랬던 놈이 대놓고 이런 개소리를 하니까 그래 이 새끼야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 싶어가지고 저도 일부러 웃으며 댓글을 했던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우씨 이 자식이 정말 미쳤나 반찬으로 나온 할라피뇨를 손으로 한 움큼 집더니 저 먹으라고 건네주는 것도 꼴비기 싫어 죽겠는데 아 아뇨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이러고 조금 먹으니까 어 뭐야 꽁꽁씨 그거 안 매워요? 아이씨 매워하는거 보고싶었는데 이러면서 엄청 아쉬워합니다 이 자식이 지금 이걸 개그라고 치나 진짜 한대 치고 싶더라니까 거기다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는거 우리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실까요? 이러더니 계속 걸으면서 여긴 이래서 별로고 여기는 그래서 별로에요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며 뺀치만 놓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도착을 한 곳이 엔젤 리너스였는데 알고보니 거기에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 있었다 꽁꽁씨 뭐 드실래요? 라고 묻길래 라떼요 했더니 에이씨 그러지 말고 그냥 아메리카노 드세요 이지랄 와 이 자식 추가요금 내기가 싫었던 겁니다 정말 어디까지 하나 궁금해서 가만히 있었다만 이젠 도저히 안되겠는거에요 그래서 나는 안 마시겠다 했고 바빠서 얼른 가야한다고 나왔어요 밖으로 그리고 합정역으로 걸어가는데 저는요 당연히 지하철을 탈 생각이었고 인간은 홈플러스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태워다 준다고 하는거에요 진짜 몇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너무 완강한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또 어찌어찌 홈플로 가게 됩니다 제가요 그랬는데 이게 또 바로 주차장으로 가는게 아니라 매장으로 들어가더니 꽁꽁씨 혹시 장볼거 없어요? 이럽니다 없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보래요 그래서 왜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영수증이 있어야 주차비를 안낸다고 와 진짜 이때 개빡치고 빨리 가고 싶은데 집도 안보내죠 그렇게 쓸데없이 매장을 빙빙 돌고 있는데요 진짜 막 분노가 아니 그리고 이놈은 진짜 눈치라는게 하나도 없나? 계속 아씨 뭐 사야되는데 뭐라도 하나 사야되는데 이러면서 사람은 온 사방팔방으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화장품 매장을 지나갈 때 제가 거기 있는 직원분에게 뭘 좀 묻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 자식이 옆으로 슥 다가오더니 그 직원분한테 저게 혹시 남는 영수증 없어요? 이딴 미친 개도 안할 구걸을 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쪽팔려가지고 바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 그때 그 직원분 설마 저희를 연인으로 착각하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죠? 제발 아니길 바라요 당연히 바로 뺀지를 먹고 또 한번 매장을 한바퀴 빙 돕니다 그러다 결국에 원플러스원 행사를 하는 세제를 발견 5킬로짜리 엄청 좋아하면서 살거라고 해요 그리고 번쩍 들어올리더니 어?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러면서 저한테 하나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야 이 그지같은 놈아 내가 미쳤냐 그걸 들게? 어? 그렇게 잠시 후 주차장에 도착 어떤 차 앞에 딱 서더니 문을 열어야 하니까 하나만 잠깐만 들어달라네요 당연히 들기 싫었죠 하지만 이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들어줬는데 이 자식이 으하하하하하 이 차 아닌데 이 차 아닌데 내 차 저 멀리 있는데 이줄랄 와 이런 그지같은 식빵새끼가 진짜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들고 있던 거 바로 땅바닥에 던져버렸죠 그런 후에 장사를 잡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완전 정색을 빨면서 뭐해요 지금 그게 재밌어요? 이러니까 뭐라 궁시렁 궁시렁 하면서 물건을 줍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쯤 되면 야! 니 면상이 오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거야 뭐 따로 증명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제가 오크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 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자식이 계속 읍소를 합니다 아유씨 꽁꽁씨가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제가 조선자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등등등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뭐야 내가 차를 올라타니까 풀렸다고 얘기했나?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봐요 내가 드라이버 시켜줄게 거기 가면 진흙도 있고 그래 일단 개소리를 삑삑 찢어댑니다 야 이 그지같은 놈아 내가 너를 또 한 번 만나면 개다 개 그냥 개 그런데 이 자식은 확실히 눈치가 없는 놈이었나봐요 제 얼굴이 완전 썩어 있었을텐데 그걸 보면서도 지 혼자 완전 신나하면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더치 않은 여자 별로 없는데 꽁꽁씨는 확실히 개념이 있네요 난 오늘 너무 즐거웠거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마지막 카운터 근데 꽁꽁씨 저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요?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겼습니다 진짜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은거에요 그래서 쌩끗 웃는 얼굴로 도대체 그게 왜 궁금한진 모르겠는데 그쪽보다야 많겠죠 차 좀 세워 주시겠어요? 뭐 이제 더는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까 잘하겠지만 이 새끼가 이때 또 징징돼가지고 결국에 제 입에서 육투문자가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선자에게 연락을 했고 개쌍욕을 날려버렸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제야 눈치를 깠나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라며 차를 세워주는데 아니 뭐 이런 거지같은 놈이 다 있어 참고로 주선자는 그 이후 따로 만나가지고 반 죽여버렸어요 뭐 이제는 시간이 짧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 그때만 생각하면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뭐 제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구요 재미없는걸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원래 사람은 다 끼리끼리라고 결국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개를 해주고 그런겁니다 그래도 쓰니가 오크는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뭐요? 트롤 닮은거 아닌가? 트롤 2번 와 이거 진짜 실화야? 주자가 아니고 진짜 상상철 별의별 거지같은 놈이 다 있네 진짜 와 3번 남의 불행에 웃으면 안되는건데 제정신이 아닌 소개남과 누님의 필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근데 저다식 저거 진짜 한 대 확 때리고 싶네 4번 내가 봤을때 이 자식은 그냥 생각이 없는 놈 같아요 상대방 외모가 어떻든 매너는 지켜야지 뭐 저떤 놈이 다 있네 진짜 배려라고는 단 일도 찾아볼 수가 없네 특히 이 차 아닌데 이 부분에선 나도 살기가 올라와 그리고 쓰니 외모 왠지 이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세요 보살님 5번 야 이거 뻥 아니고 진짜 실화냐? 야 평생 혼자 살 놈들 진짜 많네 6번 진짜 소름이다 커피 기프티콘까지는 그렇다 쳐도 사람이 알뜰한 성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초면에 여기저기 뺑뺑이도 모자라 세제들 입은 진짜 영수증 진짜 그지같은 면상 확 깔아버리고 싶다 7번 이거는 뭐 그냥 미친놈이네요 야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아니 초면에 어떻게 저런 그지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 보통 사람들은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걸 말이지 분명 이것은 정신 상태가 일반인들과는 틀릴 겁니다 그냥 뇌 구조 자체가 뭔가 혼미하고 탁하고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저런 미친놈도 소개팅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걸까 저는 저 한 이틀 전에 영상에 댓글에 뭐 나는 솔로 영철이 뭐 이런 말이 나오길래 저는 뭔지 몰랐거든요 이게 뭐야 했는데 저녁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검색을 해서 봤는데 야 정말 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